마자의 TV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오직 자신의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곧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하면서 주식도 많이 올라가며 특히 비트코인이 6개월간의 긴 횡보 박수건을 돌파해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야말로 진정한 대세 상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4년 전 고점을 돌파하여 6개월 긴 횡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보려면 월봉이나 주봉을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 주봉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방향이 롱인가 쇼신가 즉 아래로 가고 있나 위로 가고 있나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봉과 일봉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을 볼 때 6개월간 바닥을 3번 찍으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치면서 더블유자 초대형을 만들며 상승 중인데요. 바닥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지요. 이때 트럼프 후보 당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상승에 6개월 횡보 박수건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과연 선물 투자로도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물하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실제로 선물이 유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전부하관기에 있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없잖아요. 내려가니까요. 그러나 선물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숏을 사서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이 생겨서 그때 선물에 많이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물이 내려갈 때는 숏을 먹고 올라갈 때는 롱으로 먹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어렵죠. 양쪽으로 먹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실패합니다. 청산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산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이 롱 쪽이다 싶을 때는 롱으로만 거래해야 합니다. 숏은 거래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강기일 때는 숏으로만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세 진행에 따라 선물을 거래하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은 롱 방향으로, 즉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롱으로 보고 숏은 과감하게 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도 보지 않고 안전하게 선물 투자를 해서 현물 비트코인 투자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롱으로 대세 상승한다면 현물 비트코인보다 선물 투자를 해서 2배, 3배 레버리지를 쓰면 더 큰 이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선물 거래에서 가상화폐는 50배, 1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반 주식은 2배, 3배 레버리지가 1개지만, 가상화폐는 20배, 30배, 10배 레버리지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고 레버러지는 단박에 청산당할 확률이 매우 높죠. 고 레버러지는 수익이 순간적으로 많이 날 수 있지만, 실제로 단점이 많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이자도 많이 발생하며, 순간적인 격동에 청산당할 위험이 크죠. 따라서 정말 위험함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런고 레버리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으로 단타 거래를 해도, 최대 7배, 10배 이하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액수와 상관없이 그래프를 볼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2배나 3배 이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보다, 2배로 조금 더 이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거래 수수료와 이자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들고 가며 복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10배, 20배, 100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길게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고 레버러지는 장기로 들고 갈 수가 없지만, 2배나 3배 정도는 장기로 들고 가도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레버러지 2배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진입해도 방향만 맞다면, 청산당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곧 박스건 상단에서 진입하든, 고점에서 진입하든 조정을 받아도 청산까지는 안 갑니다. 따라서 방향만 맞다면, 조정을 견디고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합니다. 3배에서는 진입 시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박스건을 돌파하는 시점에 타고 들어가면 좋지만, 행여 고점에서 진입하면 깊은 조정을 받을 때 아스라스하게 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유행이 진입 시점이 좋아서 50% 수익을 내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으면 안심해도 되겠죠. 이미 수익률이 쌓여 있으니까요. 만약 수백 퍼센트 수익률이 쌓여 있다면, 큰 조정기를 맞아도 청산 위험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긴 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래프도 볼 필요 없이 선물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딱 레버러지 2배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간다면, 내년 4월, 5월까지는 꼭 들고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승세가 잠깐 이어지다가, 옆으로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한다면, 내년 11월쯤에 최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가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크게 불어있는 방식입니다. 단타로 선물을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나름 좋지만, 한 번 역전당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해서 큰 손실을 막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하여 매달려야 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도 수익이 늘 제자리거나 손실이 더 커집니다. 정말 한두 명 빼고는 이익 못 냅니다. 조언한다면 절대 어려운 길이니 기웃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훌쩍 30년 흘러랍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에 들어갈 때는 위치를 따지지 않고, 두 배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프를 볼수록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려올 듯 하다가 바로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죠. 그러면 내려올 거야 하고,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면 추격 매수를 하기 쉬워요. 추격 매수하면 그때 잠시 밀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파버리는 등 일이 꼬입니다. 불안하다면 매주 조금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사 모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돈 1원이든 2원이든 남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고 저점을 측정해 숏이나 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종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특히 박수건을 유지하던 자리가 갑자기 롱, 혹은 숏으로 튀어버리면 큰 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청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고팔구를 맞추려 노력하기보다는 장기 투자 종목을 찾아서 들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가상화폐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로 들고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